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 입니다 안뇽 오늘은 공차에요 타로 밀크티, 브라운 슈가, 주얼리 밀크티, 블랙 밀크티구요 퍼를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같이 넣어서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펄 추가할게요 펄 추가를 잘 나와요 펄 추가로 펄 추가로 치킨과 타베지에 삶은 짜장면은 고소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아요 파티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소금을 먹어야겠어요 연어는 고소하고 고소하고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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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 면에 딱 좋은 질 이이들 자고 있어 눈 감 dej quetta 꿀맛 인데 ок 구이요 뭔가 맛있네요 이 정도면은 오이팬스 이 정도면은 맥주 정도면 요 그 정도면 젓가락 맥주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었으니까 그 정도면 이렇게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양념은 먹 antibody 양념은 drie질과 시끄러워요 그리고 양념은 맛있게 잘 먹은것안에 Rare 김가루랑 비슷한 지국은 너무 잖아 뭉클 anak도그맛 맛잘 맛잘 아는데 참기름 황금상 thank you 한 번 더 먹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고 진짜 잘 먹었냐고 쭈뼛는 게 아니라 오징어 그리고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매우 잘 먹었네요 정말 잘 먹었네요 아삭한 것 같아요 칼칼 아~~ 마카롱 고춧가루 문제는 조금씩 넣습니다 지금 한 권을 먹었을때는 회사에서 사서는 먹어서 밥을 먹었을때는 가끔 저는 사라져서 먹었을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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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아이스크림 너무 많아서 좀 더 많아요 와... 오... 아이스크림 엄마한테 사왔는데 한참을 한참 마지막에 어느새 하나 한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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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고추냉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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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